네 안녕하세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텐입니다 오늘은 부시가지에서 탁신까지 걸어올건데 길거리에 있는 음식들이랑 뭐 그런 물가들도 한번 둘러보고 딱 이쪽에 도착하면 노후를 보고 맥주 먹을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트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왔다 왔다 여기서부터가 극관광제 구시가지입니다 와 근데 코로나에도 사람 엄청 많은데 이런 노천카페에도 사람 엄청 많고 그 날씨는 이렇게 입고 걸으면 쫌쓱 땀나는 정도 그래서 지금이 1월인데도 병량 패딩이면 충분해요 인도네시아만 하시네 나한테 여기도 또 뭔가 모스크가 있습니다 유럽은 성당 동남아는 푹포 이슬람 쪽은 다 모스크 일단은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고 싶은데 여기 너무 다 비쌀 것 같아 물가 이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금은빵 밖에 없어서 잘못 왔네요 이전대를 아 그리고 이쪽에서 며칠 전에 한국인분이 1500불 소매치기 당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부부가 와서 되게 인상이 좋대요 저희가 곧 한국에 갈 건데 한국 돈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된 수법인데도 며칠 전에 당하셨더라구요 갈수록 사람이 더 많아 와 진짜 터키 장난 아니구나 비싸게 부르네 여기도 행정을 해내는 거 같은데 여기는 옷을 파는데 같애 이 안에도 있어 야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진짜 배가 고파서 한적한 골목계에서 차이도 마시고 그러려고 했는데 전혀 못 찾겠네 그런 곳을 근데 이 터키가 면이랑 이런 게 좋은 편이어서 백화점 같은데 가도 여기 아랍 분들이 캐리어를 끌고 와서 담아 가시더라구요 지금 다 보면은 손에도 엄청 많이 들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는 관광객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데다 보니까 괜히 어줍땅께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묶기가 조용한 골목이 나올 때까지 가봐야 될 거 같아요 홈해진 데서 차이도 한잔 먹을 수 있어요 아 짜가 짜가 벌써 들어갈 때부터 빠직 소리 나 2,000원인데 진짜 조잡되어 보인다 그게 신기하네요 오 크림 소리 아 별로 안 비싸네 케밥 40원 다리를 넘어가면 고등어 케밥을 먹을 거라서 여기서 배부르게 먹긴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이거든요 스프? 오케이 초르밭씨 이거야 이거 초르밭씨 초르밭씨 진짜 그래서 아침으로 이거 먹으면 진짜 든든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레몬이 같이 나와서 이걸 뿌려 먹으면 뭔가 아침 굉장히 건강하게 먹고 가는 느낌 아무튼 자 여기가 갈라타 다리입니다 갈라타 다리 어디 쪽이냐 왼쪽인가 왼쪽인가 아 옆으로 걷는 데가 따로 있구나 와 너무 좋다 아 이게 갈라타 다리가 아니었구나 아 저게 갈라타 다리였어 아 다시 이 길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어쩐지 갈라타 타워도 이쪽이 약간 치우쳐 있더라고 근데 제가 갈라타를 건넜으면 아마 못 봤을 곳에 요런 이쁜 해산물집이 있네요 아 생산들은 확실히 다 싯가루 적혀 있구나 해산물 접근이 쉽지가 않아 특히 터키에서는 엄두가 안 난다 물어볼 어 원 포션이 포티입니다 어 이거 두미노 하우머치지? 두미노 어 어 일단 오늘은 고등학교 밥을 먹고 다음에 와서 먹어야겠다 어 여기 자리 너무 이쁘다 아 여기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앉기 좋은 식당인데 해가 거의 다 넘어갔거든요 그냥 여기 앉아서 먹고 가면 딱일 것 같아 위생은 좀 그래도 헬로우 메라바 зай치ome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kurdisha kore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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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이 아니지 왜 이렇게 소음이 났지 아 뼈도 달라진구나 스파이시 스파이시 아. 너. 스파이시? 피로스 핫 감사합니다 같이 봐라 여름이 돼서 봐라 나쁘지 않아요 그냥 고등어를 먹을 수 있다는게 좋네 야채하고 같이 이라크... 이라크 주피플 라이크 스파이시? 야! 오랜만에 해산물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 사실 이거 등푸른 생선 건강한 거니까 이제 좀 그런걸 따지거든요 여행하면서 하도 몸이 아파 버릇해서 해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저는 갈라타 타워를 지나서 탁심으로 갑니다 한골목 뒤로 오니까 또 그런가 느낌이 다르네요 갈라타 타워 가는 길이 이건가보다 볼목이 조금 빡세게 생기긴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줄이 주변으로 한 바퀴가 넘네요 한 바퀴가 넘어 아 아 귀신로 아 아 아 갈라타 뒤로 바로 뭐 사실상 탁심이네 야 터키 진짜 아이 코로난데 이렇게 많으니 꽉 차 있네요 다듬는대 하나 없이 진짜 아 아 이런데 너무 이쁘다 여보 이거 포메이크 란데? 비타민 충전 그냥 비타민 충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스탄불이 사기가 많긴 많은데 당할 수도 있겠다 이게 혼을 쏙 빼놓네 진짜 아 볼 거에 너무 많고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이 시국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게 이제 이 트랭다이나 이 길이 통칭해서 이쪽을 다 탁십이라고 불러요 여행자들이 좀 나이트라이프를 좀 하시는 곳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나이터 밀리면서 다기도 여행객이라 심심한데 같이 술 먹자 해서 술값을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한 80만원 100만원 한 이 정도 단위로 뜯기더라고요 그리고 막 민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게 엄청 오래된 슈퍼지고 블로그를 좀 읽어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 트랭분들이 친절한 분들 많아서 좀 헷갈려요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최근에도 당하신 분이 있어서 네 조심해야 되요 진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후오오오오오 와... 사람 봐라 어 여기 아... 이런데인가보다 이야 무슨 일 사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 오늘 영상의 끝은 무사히 안전한 바에 혼자 들어가서 맥주를 시켜먹는 것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시해지거나 아주 스펙테클해지거나 저런 뒷골목 한번 가볼까 어 싼오팡인데구나 30오리라? 구제인가보다 구제 콜롬비아 400입니다 탁심에도 이런게 있네요 옛날에 동전 같다 그래야 되나? 이런거 안에 있는 되게 이쁜 술집 같은게 있었는데 이런 이거 맞는거 같은데? 오 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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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어 2년전에 맥주 먹었던거 여기 진짜 좋다 몰랐죠? 여기 진짜 좋다 몰랐죠? 100%라 저도 그걸 바라고 나란건데 그러니까 좀 한산한 길거리 상점들 야 이건 웬걸 터키는 사람이 아직도 엄청 많네 새해 첫날도 아니고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평일인데도 끄떡없네요 진짜 이스탄불 이렇게 관광지가 아직도 활기찬 대신 또 위험요소가 되게 많다는거 그런것들을 영지해두시고 뭐 이 시기에 이스탄불은 아직도 끄떡없다는거 맥주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